안녕하세요 은핏초록입니다 오늘 촬영할 영상은 몬스테라 알보의 탑삽수에 관한 영상입니다 우선 몬스테라 알보의 탑삽수가 뭐냐면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잎을 포함해서 커팅한 마디를 탑삽수라고 합니다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데 보면은 이 탑삽수가 미들삽수나 바텀 이런 것보다 제가 삽목을 했을 때 성공률이 높다라고 하는 글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글들을 보면 좀 웃긴 포인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탑이든 미들이든 바텀이든 어디가 됐든 간에 삽목을 했을 때 성공률이 99%가 나와요 그래서 저한테는 탑이든 미들이든 바텀이든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탑삽수가 좋다고 하는 글들은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미들삽수나 바텀이 성공률이 99%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탑하고 성공률이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몬스테라를 모즈 때부터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요 탑이든 미들이든 바텀이든 다 성공률이 99%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미들하고 바텀의 삽목 성공률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들하고 바텀이 그렇게 삽목 성공률이 떨어지는데 탑삽수 혼자서 성공률이 99%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탑삽수도 성공률이 떨어지거든요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미드라고 탑하고 차이가 있다고 표현을 할 거면은 뭐 성공률이 한 20% 30% 정도는 차이가 나야 이제 탑이 좀 더 좋다라고 표현을 하지 탑삽수가 한 10% 정도 순화가 더 잘 되는 그런 정도로는 탑삽수가 좋다고 표현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이 탑삽수도 이 미드라고 바텀이 관리가 안 된 모즈라면은 탑삽수 자체도 일단 성공률이 뭐 한 7,80%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럼 80%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 미들 삽수 같은 경우에 이 중간잎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성공률이 30%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탑삽수는 성공률이 80% 미들 삽수는 이제 성공률이 50%까지 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 미들 삽수가 뭐 예를 들어서 성공률이 한 70%가 나온다? 그 정도만 돼도 이 탑삽수 혼자 성공률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탑삽수가 미들이나 바텀보다 산목이 잘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미들 삽수가 성공률이 한 50%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긴 거죠 왜 그러냐면 탑삽수가 좋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키우는 삽수는 미들이나 바텀이 성공률이 50%밖에 안 나온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몬스텔라를 진짜 제대로 관리했으면 탑이든 미들이든 바텀이든 다 99%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업체라든가 개인의 경우에 이 탑삽수가 순화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탑삽수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글을 쓰는 이런 글을 쓰는 곳은 그냥 걸읍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서 미들을 구매하면 성공률 50%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런 삽수를 구매하면 이미 망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탑이든 미들이든 바텀이든 순화 성공률의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뭘 하든 간에 99%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탑삽수가 다른 부분보다 성공률이 높다라고 하는 업체가 있다면 뭐 탑삽수 자체도 성공률이 좀 떨어지겠지만 미들이나 바텀은 진짜 성공률이 엉망이란 거거든요 그런 데서는 구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중요한 걸 빼먹어서 그걸 추가할게요 제가 탑삽수 미들삽수라고 했잖아요 저는 탑삽수든 미들삽수든 삽수는 절대 구매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삽수는 순화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순화가 끝난 그러니까 잔뿌리가 다 나와가지고 흙에다가 심어진 그런 묘를 추천드려요 절대 순화가 안 된 이런 탑삽수나 미들삽수나 이런 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키우는 몬스테라는 제 쇼핑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비초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